발등이야기 간단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은윤씨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없어도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이 지금 약간 수석차도 못 나오니까 성은씨 상 편안하게? 나랑 형 오늘따라 이렇게 학부형같이 입고 왔어 발등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신발이 되게 미끄러운 신발이다 일부러 알고 싶어서 그냥 멋있게 멋있게 인사하고 인사하고 자 발등에 올라가 혼자 걸어 혼자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아니 포도 좀 핸드는 거 같아 빨래해? 빨래하는 거야? 내 발등에? 너도 좀 움직여야지 너도 좀 움직여야지 나만 너무 일방끝이 돼 너도 좀 움직여야지 나만 너무 일방끝이 돼 생각보다 안 미끄러진다 신발이 아 기관이야 무릎으로 다 비겁다 아 자식 진짜 아 자식 진짜 자 그러면 창인정씨 저 스타킹을 세워서 머리 좀 쓸게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야 뭐하게 잘 미끄러질 수 밖에 없거든요 스타킹은 아 야 대교점 언니 발 좀 씌워봐라 어머 언니 이거 발 좀 씌워보자 얘들아 야 야 야 야 고무처럼 발등으로 해 그러면 싫어 아 야 미끄러지지 않게 꼭 씌워야 된다 꾹 그러지 그래 니가 고생이 난 자 야 그래 니가 고생이 난 어머 야 각각 같아 너 유정이야 평소에도 무정 때문에 저런 양말 많이 싫으니까 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때 잘 어울려요 오오 유밤이라 자 음악 주세요 어 발 진짜 아프다 오 예 야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무슨 질문 해야 되지? 아 제가 가수 후배이기 때문에 자주 뵙긴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색하실 것 같은데 예 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뒤를 잡고 아 그 야 이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야 이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팟에 저에 대해서 어식색한 거야 하하하하하하 어색한다가 어우 잡아준다 조개 잡아둔다 아이고 웃겨다 아니 솔직하게 아우팔은 인영상 팔등 봐라 아 네 아니 근데 민종이 형과 방송 보고 네 되게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그전까지는 약간 센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정이는 이거보고... 정말요? 정말? 자 이 시청자 한 바퀴 한번 돌아주세요! 오늘 정말 잘하는 거 같아 어떻게 해? 한 바퀴 돌아주세요! 좋다! 호흡 잘 맞는 거 맞지? 아니 늦어들어? 쿵! 좋아! 야 이거 너무 좋겠다! 이거 우선 베이스 코트야 돼 이거 우선 베이스 코트야 돼 진짜 재밌어 좋아 좋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완전 가볍죠? 네 아 스타가 다 가벼우신대 주기 저 잠도 못이해야 돼 주기는 저 잠도 못이해야 돼 야 내가 뭐야 내가 내가 물어봐 가나라 아 너가 안 웃음 꼬집이 아니야 꼬집이 대완을 했는데 대완을 대완을 안 보셔서 발 알아보세요? 괜찮으세요? 네 괜찮아요 눈을 맞추면 눈을 맞추면 저는 한참 눈을 맞추게 아 왜 못 맞추세요 왜 이러세요 자윤정 씨 한번 깐처럼 못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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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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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? 나 같은 여자 좋아한다고 아 이거 야 야, 꼬마 시켜봐, 전약자 하하하하 아, 편하게 누구한테? 아, 진짜? 야, 그거 좀 지워줘 오, 저거 대접해 오, 아 마음이 안 망가는데, 마음이 안 망가는데 훨씬 나아요 너무해, 이렇게 반드시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나이가 많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, 진짜로 오, 네 오늘보다 6살 만한 6살 언니, 2000달 정도 뽑았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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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도 좀 움직여야지, 나만 너무 일반적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 기세가 되요, 기세가 되요 야, 춤 하면 사실 이분이죠 아, 춤은 대명사에요, 그러면 쑥스러워요 아, 부끄러워요? 네, 언니, 진짜 재밌어요 부끄러움을 잠깐 잊으면 너무 재밌어요 제 생각인데요, 예지마 씨는 저희 중에 제일 어떤, 아방가르드한 댄스를 잘 추시니까 갈등에서 뛰기를 언니한테 시켜야 돼요 종국씨를 가운데 놓고 한번, 이렇게 프리 댄스 한번 예, 용신형이 이 정도다 이 정도야 사실, 제가 종국씨한테 하는 복수입니다 뭔가 너무 싫어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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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사 정리 의render 하하하하 немobil 다시 ised 한번že 한바퀴 돌기 먹어 고다를 고 aka 고다를 쟤야야야야 쟤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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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오지 어떻게 할지 몰라 깜짝놀놀놀 깜짝놀놀 깜짝놀놀 공정국 예지왕 쟤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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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꺼고 오려고 아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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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락이 넘었어 염지알아 염지발가락으로 찍었다네 염지발가락으로 찍었다네 염지발가락이 강하거든요 아니 중심을 못잡아서 그런거였어요 종으로 약점이 발가락이었네요 이 건강이 이때 등정신이라면 제일 싫어하는거 뼛속까지 싫어하죠 최고 최고 홍수삼성 홍수로 싫어하는거 아우 정말 너무 무서워 뒷걸이 때문에 어떻게 봉선이야 지원이 누나 굿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? 또 선물 준비했어요? 일단 봉선씨가 주는 댄스 선물 받으시구요 예 요것도 김종씨가 좋아하실거에요 뭐지 그냥? 복수가 이겨져요 이번에는 김종은씨 가만히 계셔도 돼요 네 네 어떻게 네 아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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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네 아 아 발 발 발 아 아 아 아